네네 회원님의 질문이 의식을 하죠 당연히 처음에는 물속에서 바람이 안 나오시잖아요 나오는 걸 처음에는 의식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반복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머리로 생각을 하면서 해야 되는데 나중에는 저절로 돼요 지금 회원님 저랑 얘기하면서 숨 내셔야지 숨 들이요 생각해요 안해요? 지금 안하잖아 지금 우리 대화하는데 숨 내셔야지 들이마셔야지 이런 생각해요? 아니 안해요 익숙하잖아 지금 숨 쉬는 거는 저희가 대화할 때 근데 수영할 때는 처음에 익숙하지가 않아요 회원님 말씀대로 처음에는 의식을 해야 돼 처음에는 의식을 해야된다고 나왔을 때 들이마시는 거 의식을 해야돼 근데 이게 계속되다 보면 익숙해져요 익숙해지면 그때는 아니 아직 안 끝났어요 익숙해지면 그때는 저희가 대화하듯이 수영할 때도 호흡이 됩니다 이해 됐어요? 네 이해가 확실히 됐어요? 한 번 할래요? 됐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